꿈이 아닌 거야? 나도 이 여자도 물에 빠졌으니까 물을 통해서 몸이 바뀐 거야 중전이 되실 몸입니다 PC 마마가 물에 빠진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걱정 많이 했어 덜덜한 진심이 느껴지네요 이젠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위험한 거? 대체 무슨 속셈인 건가? 구만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구만이 더 위험할지도 저는 자살하려 했습니다 지금 자살을 온 적이 미실 때가 아닙니다 저를 염무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 그것은 명령입니까? 철종을 좋아해? 왜 이렇게 차를 버려지? 독? 애정 행각 차원에서 내가 중전에게 독이라도 먹였다는 겁니까? 죽어도 궁에서 죽으세요 간혹 가까운 자들이 던서 먹입니다 이제라도 중전을 이해하는 건 듣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또 대체 개관만 하세요 흔들신 분이니까 넌 신분은 들키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흥분해 준 거야 기쁘게도 슬프게도 만드는 사람 그저 잠시만 그저 잠시만 또 같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다니 제 정신입니까? 뭔 상관이야 내가 죽든 말든 어차피 바라던 거 아니야? 오늘은 노타치하지 않겠어 전하께서 중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? 그렇게 한 거지만 약속하시죠 만약 죽는 입장과 태도가 변한다면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를 밝혀진답니다 그땐 가짜 없이 자 다시 해봐 중전의 마음을 배워버리시겠습니까? 나는 중전을 풀러선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중전이 나의 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전에게 정반되지 말아주세요